자 악몽어는 아까 잠깐 해봤구요 침실 자신의 기지만을 사용해서 갇힌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평생 독신으로 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그건 아니었나 보네요 그게 뭔 소리에요 왜 왜 애가 평생 독신으로 살아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오 참 드립이 너무 과하면 어그로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방송 기다리셨구나 죄송합니다 기다리셨던 기다리셨던 분들 죄송합니다 뭐야? 철단이에요 우리 딸이 널 정말 좋아해 네가 자기 오빠가 되었으면 하다구나 아 이제부터 그렇게 신나하지는 마 아직 좋아서 펄펄 뛰지는 말라구 우리 가족이 일원이 되고 싶으면 우리 가족처럼 먹어야 해 음 냄새 좋지 음 냄새 좋지 음 냄새 좋지 음 냄새 좋지 이걸 다 먹으면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걸 풀어줄 테니까 그때 나가 놓으면 돼 하지만 먼저 이걸 다 먹어야 돼 안 먹어 쓰레기 같은 냄새가 난다 난 배고프지 않아 날 여기서 꺼내줘 일단은 아부를 떨어 야 개, 개, 개 아부를 떨면 근데 먹어야 되잖아 근데 나머지 두 개는 영 뭘로 하지? 어... 1번, 2번 1번, 2번 2번, 2번 6OOOO 3..... 4 Hi Inhale 5 5 5 어엏 뭔가 해야해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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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그냥 여네 뭐야 이렇게 쉽게 만들었어? 어휴 안먹길 잘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안먹길 잘했네 먹었으면 큰일날 뻔했잖아 오 문 잠겼어 아 아직도 내가 내가 대 다 다 아프네 진짜 내가 맞은 것처럼 어 이거 있다 아 이거구나 숟가락 그래 숟가락 숟가락 퍼먹어? 엄마 나가고 먹어 난 친데레였다 엄마 고마워요 오 피났어 피를 부르는 맛 어머니의 그 맛 피를 부르는 맛 피맛이 난다고들 하죠 보통 예 아랍팡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철분이 많이 들었을 때 우린 보통 피맛이 난다고 하잖아요 아 미치겠다 아니 앞이 아 잘 안보여 반대편에서 잠겨있다 나갈 다른 방법이 있을텐데 어 어떻게 나가지 아 여긴 숟가락 하나뿐인데 여기를 숟가락으로 파야되나 여기를 어떻게 나갈까요 어 왜 뭐하는거야 지금 어 마가리타 기다리기 기다려볼까 일단 기다려보자 뭐래도 싸다고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열흔하니님 어서 오시고요 먹고 또 있으면 더 맞았을 듯 흐핳핳핳 야 안와 마가리타 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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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이 어머니이 흐핳 안오네 한입 더 먹어볼까? 얘 봐 한입 맞아서 생긴게 아니라 음식 먹고 생긴거예요 한 번 더 먹어야지? 음 스멜 이거 왜 피 생기는거 봐 와 왜 안와?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먹어보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우리 마가리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올지 이거를? 왜 자꾸 먹어야 할게 없어서 흐흐흐흐흐흫 지금 할 수 있는건 저거밖에 없거든요 빗 깎여서 주시는게 음식 먹고 죽어볼까 한 번? 뭐 해야되지? 어이구 전설의 그녀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그러니까 대체 뭘로 만든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진짜 따라주세요 난 가고 싶어요 시계가 자꾸 똑똑거리는게 아니 근데 여기도 뭘 할 수 있는게 없어 뭐가 떠야지 뭘 하지 짱구는 옴말려님도 어서오시구요 네 피가 간당간당하죠 아니 다시 시작할까? 잘못한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게 뭐 뭐가 떠야지 글뜬가 말뜬가 하는데 아무것도 안 떠 아무것도 없어요 뭐 피드백이 없어요 어 이것도 뭐 하고싶어도 뜨는건 진짜 단지 이거 밖에 없어요 딱 이거 밖에 없어요 저걸 차든가 아 이걸 이걸 먹고 죽든가 또 마가리탈 기다려야되나? 마가리탈 기다리기 예 지영염 좀 시구요 음식을 손잡이에 부으면 녹아서 열릴 것 같아요 먹어야되나? 그냥 먹고 죽어야되나? 삐하는거 이번생은 틀렸나? 이번생은 먹고 그냥 죽어야 될까봐 어후 피토했어 이번에 피토하고 죽었어 얼마나 허허허허허허 어느정도면 피토하면서 죽냐 다른 선택지를 한번 베이커가에서 마가리타의 음식을 둘러앉아 먹는 일은 그저 식사가 아니라 가족 간의 결속을 축하하는 잔치입니다 다 안읽었거든요 뭔가 해야 돼 왜 그냥 뭔가 해야 되는 걸로 끝이야? 죽는 게 아닌데 마가리타는 다시 오지 않는가? 사약이었어 사약 사약을 들라 벽걸이에 전등은 못 뜨나요? 벽걸이 전등이 어딨어요? 이거요? 어? 어 천재인데? 아니 왜 이게 안... 우와... 어... 기분 나빠 잠깐만 여기서 요건 뭐고 요건 뭐야 위에 거는 건 뭐고 밑에 거는 건 뭐지 코르크로 벽에 고정돼있다 아 저거를 이걸로 뽑는 거 아니야? 숟가락으로 못 뽑나? 일단 한 바퀴 돌아봅시다 아 이게 크... 랜턴을 들어야 이런 게 모든 게 다 작동하는구나 음...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아이고 저게 열쇠인가? 랜턴을 드니 이제 모든 게 아아... 그러네 이야... 다른 모든 시계와 같은 시간 뭐 있다 라이터 좋아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래 세게 당기면 열릴지도 모른다 그치 세게 당겨 뭐 아무것도 없잖아 어 여기다 뭘 붙여야 되나본데? 잠깐만요 한번 쑥 둘러볼게요 여기에 사용할 수 없다 키를 찾아야 돼 먼저 오 삐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기서 사용할 수 없다 반쪽은 안 만질거야 해줄 adjust 시계 시계 어 어어 왜 부러진 시곗바늘 다시 끼워넣을 수는 없다 그럼 열두신데 밑에 또 뭐 있다 침대 아래 문 같은 게 있다 근데 왜 안 수그리워지지 진짜 자자자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이제 일단 잠깐만 라이터 라이터가 있으니까 자 라이터로 뭐야 라이터 라이터 라이터로 뭐 하는 거 아닌가 봐 이거 불키는 거 아닌가 아니구나 그림 여기 동그란 거 붙여야 될 거 아 이게 아 그렇지 얘가 여기고 얘가 여기고 얘가 여기고 하나 더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어디서 구하지 조그만 거 방탈출 게임이네요 완전 이거 그죠 요구를 따지나 오 좋아 따졌어 따졌어 좋습니다 그린 그림 블랙 그 소리가 giants 벗어날 캐슐 낙지 ceremon인지 심지어 就是說!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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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짓도 안했습니다 오 저 그림 다 걸리는거 아녜 저 그림? 갔나? 갔나갔나? 오 오나 오나 오나? 오 왔다 하 랜턴 걸... 아... 안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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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 Guined 그냥 그렇게... 유다잇니까? 나 유다이니? 그러니까, 아까 그 시간이 원상복구하라는 시간인가? 야, 말도 안 돼 그거 언제 원상복구해 그거를 나사로 단단히 고장되어있다 숟가락 숟가락 오케이 아니 그 어떻게 원상복구해 그 많은거를 다 안되고 와 아 참 넋구 하나 어딨어 하나 여기있다 뭔지 다 갖다 놨대 할머니 또 이거 넣고 이거 걸고 오케이 오 좋아 바늘 아까 다섯이였나요 우리? 아 다섯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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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어 문 닫어 다섯시 다섯시 5시, 5시 왜 안돌아가 아 이렇게 돌려야 돼? 언제 돌려 확인 오 좋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čitt 죽음은 먼저 서쪽으로 온 남자에게 어둠을 허락했다 그는 여행하는 동안 자신이 살..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열쇠가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돼? 제자리에 어떻게 놔야 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 어 됐다 돌아갔다 돌아갔다 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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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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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 손목 어 채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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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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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오셨어요? 또 맛있는 음식 에헤헤 에헤헤 그 냄새가 아니지? 에헤헤 저는 특히 너에게 만들었잖아 고맙다 감사합니다 보옪이 지금 Poke Bye 누가 들어 누가 그렇게 들어와요? 아 cosas 안전하다고 사진 한 elaborate intervenciónということ을 통해 야 Yeah 버려 que te PERK ooo 아아... 아 언제 저거까지 다해요? 너 내가 더 화를게 해! 일단 열고 이거 한 번 더 싸다고 맞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스토브 오케이 포크 오케이 어? 뱀인데 이거? 뱀 아까 숟가락에 뭐 있었지? 오 사과 사과 뱀 사과 뱀 사과 뱀 하아 진짜 미치겠다 이거 또 한 번 먹어봐 뭐가 들었나아 아유 참 맛있기도 하겠네 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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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턴 오 나 눈치챘어 눈치챘어 사과 뱀 나이스 아닌가요? 다시 사과 그럼 사과 먼저 사과 랜턴 뱀 아닌가요? 하하하 아닌가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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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건 다 했잖아 이제 그림은 더 건드릴 거 없지 않나요, 이제? 나 여길 가야 되는데 오케이, 여러분 오? 뱀 이거 뱀인데, 이거? 서쪽으로 온 남자에게 어둠을 허락했다. 그는 여행하는 동안 자신의 살점을 지구의 네 짐승에게 내놓았다. 지구의 네 짐승? 동쪽에 도착한 그 남자는 격렬한 기쁨으로 까맣게 타버렸다. 뭐지? 뭐지? 열쇠가 필요하다. 스토브는 어디다 쓰는 거지?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안되고. 스토브? 오! 스토브! 스토브의 아이템, 아이템. 스토브의 아이템. 연료. 연료. 연료가. 연료가. 뭘까요? 연료가. 스토브에. 연료가 없는데. 나 연료가 없어. 연료가 없지. 저쪽은 알겠지.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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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를 어디서 찾지? 열쇠보다 피치해고 싶습니다 그렇게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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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못 들었는데 초 못 들어요 다시 열어야 되나? 설마 그림 으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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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아 뭘로 해야 되나 그림 한번 다시 열어볼까요? 이거랑 어? 잠깐만 이 그림이 뭐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림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봐봐요 죽음은 먼저 서쪽으로 온 남자에게 어둠을 허락했다 여행하는 동안 자신의 살점을 지구의 네 짐승에게 내놓았다 동쪽에 도착한 남자는 격렬한 기쁨으로 까맣게 타버렸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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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는 소리나면 올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놔둬한 기쁨을 지구의 네 짐승으로 돼서 까맣게 탔어 뭐야 어찌라고 나뭇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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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사과 뱀 나뭇잎 나뭇잎 아니야? 아니야? 뱀부턴가? 뱀 사과 나뭇잎인가? 확인이 안 되네 확인이 안 된다는 거는 틀렸단 소리죠 뱀 나뭇잎 사과인가? 왜 뱀나뭇잎 사과지 근데? 됐다 순서대로 하는 거 아닌가? 그냥 알아서 조업하라는 건가? 세 개 가지고 어 됐어 됐어 메두사와 뱀이다 잠깐만 아니 잠깐만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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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미리 미리 뽕 미리미리 미리미리 뽕 미리미리 미리미리 미리뽕 미리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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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걸로 또 뭘 또 하는가 보지? 테이프가 감겨있다. 맨손으로 제거할 수가 없다. 칼 칼 칼 칼 칼 칼 칼 어디서 구하지? 칼 포크를 손에 쥘 수 있나? 안되나? 안되네. 손에 못 지네. 뭐가 있을까? 깨진 유리요? 깨진 유리가 어디 있을까요? 포크로 안되는 것 같아요. 여긴 뭐 없는데? 어? 됐다. 마가리타가 또 화를 냈다. 화를 냈다. 마가리타가 소리를 지를 때는 잘 다를 수 있지만 완전히 입을 다물 땐 주의해야 된다. 그 시점에서 한마디만 더 하면 이상을 일컴한다. 못된 조녀석. 마가리타는 약간 소리만 질렀을 뿐인데 조는 마가리타에게 칼을 켜놨다. 서랍장 뒤에서 칼을 꺼내서 말이다. 또 어디서 뭘 숨겨놨을지 누가 알겠어. 혹시 모르니까 집에 있는 모든 가구를 확인해 봐야겠다. 서랍장 뒤 서랍장 뒤 어? 인재 생기는구봐 이거. 서랍장 뒤 저거를 요걸로 그렇지! 뭐가 있니? 고체연료 좋아 일단 고체연료 자 일단 이거 해 볼게요. 스토브에 여기 오신거야 스토브에 고체연료를 먼저 넣고 어? 왜왜왜 연료가 필요하다. 고체연료 합성을 해야되나? 합성 오케이 오케이 됐어. 합성을 해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파이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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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깜짝이야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자 자 자 자 야야야 빨리 이거 어떻게 해 문 닫아 문 닫아 고장난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야 야 이거 어떻게 해 아 침대 제대로 제자리 제자리 침대 제자리 왜 안가 제자리로 오오 아 어우 왜 침대가 제자리로 안가 시계가 문제가 아니라 침대가 제자리로 안가잖아요 진해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진해 있다 설마 처음부터 안니? 아 시곗바늘을 빼야되나? 어? 뭐야? 어? 어어 여러분 수구리기가 C였네요? 나 왜 컨트롤러 알고 있었지? 수구리기는 C였네요 아아 그렇구나 하아 승질난다 아 시계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아이 짱이네 이거 다시 해야돼 오케이 자 다시 제대로 합시다 이제 흐흐흐 여기고 어디갔어 그니까 다시 처음부터야 아이 짱이네 여기였고 남았지 하나 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지 이거 지금 걸면 안되지 이거 지금 걸면 안돼 저거 시계 울린단 말이야 네마리 네마리 맞아 내가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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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것도 지금 건드리면 안돼 이것도 건드리면 안돼 이거부터 일단 빼고 그림 그림 일당 가져오고 아아아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아아아아 그 소리가 무엇일까요? 쥐쥐쥐쥐쥐 Daim 쥐쥐쥐쥓 시곗바늘을 찾아야되니까 요번에 완벽하죠? 나 요번에 완벽하지? 나 완벽할거야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이제 잠시만요 오... 제 생각대로... 이제 그만해 내가 그냥 너한테 만들었을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어차피 근데 이걸 해야 돼서 잠깐만요. 다 먹어야 돼. 반대로... 아, 잠깐만. 이거 했잖아. 이거 했잖아. 뱀 사과였나? 뭐였지? 뱀 사과 이파리였나? 예, 주무세요. 어, 이거 아닌데? 사과 뱀 이파리였나? 이파리 사과였나?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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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게 지금, 이건 지금 열어봤자 소용이 없네 그러네 그림부터 해야겠네 어쩔 수, 어쩔 수 없이 이 남자가 뭐야 동물들한테 어쩌고 해서 어쩌고 됐다 이거 아니잖아, 아아아아 흐흫 잠깐만, 나 그거 어디, 어디 그거 내가 어디서 뺏지 할까? 흐흐흐흫 내가 이거 어디서 뺏지? 여기서 뺐나? 아, 여기서, 아, 이게 아니지 아, 나 헷갈려 아, 나 헷갈렸다, 헷갈렸다 이거, 이거, 이거 먼저죠? 자, 여기에 있었지, 맞아 아, 헷갈렸다 이거 먹고 다시 네, 주무세요 잘자요 이거 놓고 제자리에 놓고 자, 시계 치매검사 게임 흐흫 롯! 됐다 화이팅 쉣 시계 뻔네, 시계 뻔네 야 화 아, 아니야, 그냥 아 네, 아나님? 너 또 너, 루카스? 내가 계속 말해, 아나님! 닫았죠? 닫았으니까 앉았죠? 역시 우리네 어머님은 자식 생각밖에 없다니까 고맙습니다 enbeing prom sedf 아닙니다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기분 탓입니다 무조건 기분 탓입니다 그것은!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 햅 KabUp 나 치ígen문안닫았니?? 어? 오 워낙왌낙왌낙 나 고리같네 다 했는뎌? 다 했는데? 나 뭐 잘못했어? 일단 열고 할머니가 싸우중에 스토브 먹고 포크 먹고 마이 랜턴 랜턴 마이 랜턴 응 할머니가 참 예리하시죠? 우리네 어머님들은 참 예리하시답니다 나 봐아아 흐흐흐흐흐흐 너 우리 엄마였겠지 나 봐아아아아아 됐어 됐고 아 무서워 아 여기 원래부터 종이가 있었나 아 이거 안 닫았었어요 제가? 아아 아 아 아 어 뭐야아 아이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좋아 좋아 올리고 나 있다 아! 아! 내 마음을 떠나는 거야! 돌아가야 돼 어.. 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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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난 죽었다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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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몰라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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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더 맞아도 돼 맞아버려 그냥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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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자 내가 갖고 있다 왜 그림이 너무 예뻐서 그래 뭐 어째서 그래서 뭐 넌 멈췄지 않나? 이 녀석아 왜 깜짝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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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해줄게 내가 말해줄게 내가 말해줄게 내가 말해줄게 으 황... 루카스 네! 저 이건지 않았지! 루키스였어요! 그 때 딱 그사 cried! 루카스?? 아, 루카스 여기 루카는자 возмож났어 루카스가 그랬어요 루카스 나 아무것도 몰라요 루카스가 그랬어요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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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고자질이 짱이죠 모하미 짱이야 모하미 파랭이님 알려주지 마세용 파랭이님 음 이제 아시는 것 같은데 오케이 빼고 이거를 어? 왜왜왜 이거 여기다 쓰는 거 아니메? 이거 어따 쓰는건메? 요 안에 쓸데가 있나? 여기다 쓰는건가? 여기도 아닌데 칼 서랍 뒤에 칼이 있다리 아! 저긴가? 저 서랍인가? 안알아요? 몰라요? 이거 어디다 쓰는건가? 아닌데? 이거 이렇게 돼있으면 나중에 또 걸리는거 아냐? 어? 어 칼! 어 칼이 여기 있었구나 허허허 어디다 저 서랍 때문에 걸리는건 아니겠지? 설마? 아 그래요 파랭이님 아유 고맙습니다 난 또 아는줄 알았지 사용할 아이템 사용할 수 없다 여기다 뭘 써야될까? 여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닐테고 여기다 랜턴을 쓰라구요? 그런가? 어 그러네 어 천재들 이런 천재들 같으니 근데 여기다 뭘 써 또 오오 뭐 어떡하라고 어떡하라는거지요? 이거 아닌거 같은데 이런거 아니잖아 설마 이런걸로 뭘 할리가 없지 루카스 혼나고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안그랬어요 음..건 아닌거 같고 메두사와 뱀인데 일단은 랜턴은 일단 빼고 잘 뒤져봐야지 또 잘 뒤져봐야지 또 잘 뒤져봐야지 또 아 코르크마게 어이구 고맙습니다 그래 이걸 빼야지 맞어 맞어 오오 천잰데 랜턴 굴이 오오 요걸로 메두사하는건가 보다 메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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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나 여기서 이제 또 랜턴 어떻게 해야돼? 이 다음에는 흐흐흐흐흐흐 어? 어? 나 이대면 어떻게 해야돼? 요거잖아 요건데 요쪽에서 해야겠다 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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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너 인정? 흐흐흐흐흐흐흐흐 어어 어떻게 해? 아이 이 지-짜 짱나게 이렇게 되나? 이케? 이케요? 흐흐흫 이케요 x2 뭐가 좀 이상한데 뭐 합체해야되나 얘도? 뭐가 좀 안맞는데 이케이케 여기가 아닌가? 여긴가? 이거 한번 해보구요 여긴 아닌거 같애 얘는 무조건 뱀인거 같은데? 그죠? 얘는 뱀인거 같은데? 어어어어 어 여기 뭐있다 여기 뭐있다 흐흐흐흫 야 왜왜 역시 좋아 자 이제 할수있어 이건가? 얘 아닌데? 조합을 해야되나 얘랑여랑 아이 잠깐만요 아이 잠깐만요 조합을 해야되나? 조합 어어 그렇지 조합을 했어야 됐었어 여기서 해봐야겠다 아 얘는 이거 하나인거 같은데? 그죠? 그러네 조합을 해서 얼굴 하나였네 에 조합을 해서 얼굴 하나 인정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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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건 이걸로 안될 것 같은데 이거 복구 진짜 어떻게 하냐 이거 복구 어떻게 해야 되네 이건 이거 아니겠죠 왠지 또 다른 거랑 다른 거랑 또 해야 되나 포크 와 징하다 포크 얘는 뭐 아니에요 조합이 아닌데 코르크마게 코르크마게 요거는 일단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얘는 아니구요 저 뱀마크는 그냥 아까 암호, 암호때문에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또 뭐 없나? 단서 아니면 죄송할 건 없구요 다른 단서가 없냐 다른 단서 없습니까 아 다른 단서를 주시오 내게 일단 요거 잠깐만 분리 분리해야 돼 분리 안되나? 여긴 뭐 원상복구 안해도 되나보네 그쵸? 여기는 그냥 원상복구가 아니라 빨리 뭘 찾아서 열쇠 따고 빨리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끝일 것 같은데 더이상 뭔가 원상복구 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어? 잠깐만 뭐였어? 방금 아 랜턴이었나? 분해가 안되는데? 분해가 안되는데 왜 분해가 되나? 분해가 없어요 분해 자체가 없어요 분해가 없는데 어떻게 음소요 조합 사용 조사 버림 음 음소요 그냥 여기는 빨리 이걸 열고 이게 딱 얘까지 맞추면 나 뭐야 나 이렇게 생겼었어? 너 이렇게 너 이렇게 별로 그림자가 마음에 안드니 내 생긴게 에 스토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그냥 스토리가 아니고 그냥 미니게임 같은데 뭔가 숨겨진 떡밥 스토리 이런게 아니라 저걸 어디서 찾는다 포크아크가 그림자 정면으로 비추니까 비슷했다고요? 아닌데 마법이 속남생 치고 아 이렇게 오? 지도리님 지도리님 지는 아 지도리님 이야 지도리님 멋있덕 뭐야 여기는 어떻게 해야돼? 어떻게 해야돼 여기를 아 또 처음부터 해야돼? 칼로 찔러야돼요? 아 그래? 거의 싸웠어야 돼? 아 짱이나네 아이 탈출이 눈앞이었는데 아 아 베베베베베베베 쉣 아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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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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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베베베베베 어머니 곱창전거 샤브샤브 갖다주세요 설마 시계 돌아간거 저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루카스 루카스 루카스가 그랬어요 어 끝이야? 어머니이 어 끝이야? 어머니 안오네? 엄델 엄델 으 왜왜왜왜 뭐야 짜증나 아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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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힛 어차진다 유다힛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유다히 유다히향 유다히향 그냥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구나 안 오는 줄 알았네 아휴 진짜 시간차 공격에 당했어 아... 이제 머릿속 진짜 계속 이렇게 봄... 아 열봉이님 quiz 유튜브 안들어오시는구나 정신여서 이건 다 이미 유튜브에도 다 업로드 된건데 여깄지롱 왜 그러지? 이 녀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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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인가? 끝인가? 와 심장이 벌렁벌렁해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네 지금 와... 아 내 심장 와... 오오오오 왜왜왜왜 끝인가? 아! 침실 깼습니다 아 이제 침실 깼네